브랜디 페퍼 하이 하이야 귀 괜찮아요? 브랜디 안 시끄러워? 봐봐 아 진짜 아파요 진짜로 아 봐봐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지금 계획을 짜야 돼 왜냐면 2시에요 지금 2시인데 5시에는 나가야 돼 그래서 저의 계획 얘네들 산책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너무 추운 날이에요 지금 내복 원래 레깅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늘어졌어 그리고 요새 필수 호텔 모양이 이런 거 그리고 장갑 무조건 껴야 돼 장갑 안 끼면 죽는 날 이거 입어야 돼요 아 하네스 로즈 아 하네스 로즈 내가 찍찍이를 제일 무서워해서 이리 봐 찍찍이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어 언니가 안 입을 순 없잖아요 혼자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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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너무 아쉬운 날이 아쉬운 날이 그 다음은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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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개퍼. 하지마. 개퍼 놔. 개퍼야. 야. 저기요.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봐. 여기 봐. 여기 봐. 개퍼 이리 와봐. 이리와. 해퍼 이리와. 해퍼 이리와. 알았어 이리 나중에. 이리와. 해퍼 이리와. 알았어. 미안해. 네네. 그랜디도. 올라와. 올라와. 올라가, 그랜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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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그렇지. 펠퍼. 그렇지. 그랜디, 앉아. 그렇지. 언니 이거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브릴레. 바나나 브릴레? 응. 크림 브릴레 그거. 펜디. 자. 잘했어. 집안 가서 잘 놀았다고 자랑해. 뛰지마. 뛰지마. 왜 뛰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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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이래지. 뭐 때문에. 아. 장난감 하고 싶어. 페보 장난감 하고 싶어. 완반 하려고? 어. 완반 할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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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s. 여. 하. 이날을 강의를 해ャagens 빅 마. 하. 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졸릴 때는 그냥 노이즈 캔슬링 귀에 꽂고 자거든요. 은새비 언니가 너무 좋잖아. 굉장히 매우 돼.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잠깐만. 이렇게요 언니 보내주자 오빠 고기 편해서 들어가 있어요. 정말 시끄럽다. 브랜디 한 번 해보는 거 혼자? 브랜디가 한 번 터치했어요? 터치해 봤어. 이거를 언니가 줄 거거든요. 브랜디가 제일 열심히 했어. 하이 올라가. 하이 터치. 페퍼 하이 터치. 일단 열심히 했으니까. 페퍼 하이 터치. 옳지. 잘했어 베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야. 모든 거를 네 승질로 해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내가 뭘 해야 줄 거 같은지. 하이 터치. 하이는 그걸 해야 될 거 같아. 브랜디는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 어떻게 할까? 넌 패스. 하이 터치. 페퍼도. 페퍼 하이 터치 해야지. 그렇지. 할 수 있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까 배웠잖아. 복수 뺐잖아. 그렇지. 공식이한테 가져봐. 신신이 모한테 지금 가는데. 신신이 모. 페퍼 기다려요. 도망가오는 중. 다행히 가. 그냥. 가게 벨. 이게 뭐야.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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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퍼야. 대신했어. 패퍼야. 가자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잘 알아 잘 알아. 패턴을 알아. 그럼 치고 빠진 흰수예요, 제가. 페퍼야, 초록해봐봐. 한 번이야, 한 번. 검은머리 집에서 키운 거 아니라고. 어? 흰머리 집에서 키운 거 아니라고. 아니 왜 자꾸 바뀌어. 검은머리에다가 흰머리에다가. 야, 페퍼야, 어제 네가 버려간 거 그대로 있다. 이거 내가 어제 산 거야. 아, 돈 주고 산 거야, 저거? 어, 페퍼가 어제 골라서 샀어. 야, 터틀맨을 얘기해주세요. 이게 없는 거야, 집에 갔는데. 갖고 와. 그렇지, 페퍼 꼰대. 터틀맨 갖고 오세요. 터틀맨. 아, 야, 우네. 자기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랬어. 아유. 버려졌어. 이 사람이 왜 울고 있냐? 야, 울잖아. 버려졌어. 아이, 자기야. 자기야, 좀 멀리 던져요. 높이 던지지 말고. 네. 그렇지. 그렇지. 어, 여기가 낫겠다. 야, 여기가 낫겠다. 뒷동산. 이루만 더. 터틀맨과 함께. 터틀맨과 함께. 어, 작곡 잘한다. 작곡 잘해. 네. 렐렐렐렐라. 더 가까이. 아니, 자기가. 너도 움직이래. 좀 움직여. 팔은 안으로 굽는다. 페퍼가 엄청 그거 몰랐어요. 이거 거짓말 치네. 아, 진짜로. 야, 증거 있어? 이래서 사람이 항상 찍어놔야 돼. 그게 증거가 없으면. 야, 증거 내놔. 자, 지나갑니다. 명중이요. 명중이요. 명중 지대로다. 야, 지대로다. 너무 옛날 사람 같아? 어. 대박, 가자. 야, 애치있게. 엣지도 같다고. 요새 애기 키우면서 제일 어떤 낙이 뭘까요? 지금요. 네가 안 골랐지? 응? 혈방울이 더 좋지? 아니, 왜 자꾸 제 말을 안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또 진실이 딸 이름을 제가 지어줬잖아요, 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딸 이름을 되게 궁금해. 이쁘다는 말 안 들었어? 그냥 와, 진짜 특이하고 이쁘다. 되게 귀엽거든? 지금도 충분히 귀엽기는 해. 아니야, 진짜. 평평평평평. 원래 되게 귀여운데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니, 뭐 충분히 귀엽기는 한데. 짖는 거 잘 봤습니다. 아니, 다음에 다시 소독할게요. 원래 진짜 귀엽거든요. 원래 약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통통통 토끼처럼 뛰어와. 내가 그렇게 하면은. 잘 봤습니다, 짖는 거. 네네네네. 잘 짖는다, 우리 페퍼. 너 근데 왜 안 본 사이에 거짓말이 많이 되었냐?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너무 귀여워. 잠깐만. 뭐? 거북이도. 너 페퍼가 골랐다고. 페퍼가 골랐다고, 진짜로. 증거 있어? 내가 이제 무서워 찍어놓으려고. 너한테 이제 뭘 말을 할 때 무서워, 증거가 있는 거만 말할게. 아, 잠깐만. 그때. 아, 내가 자격기심 있고. 그냥 리프리즈. 다음에는 우리 찍어놓을 거야. 내가 엄마 시켜가지고. 엄마한테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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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자고 있으라고. 지금 같이 볼까? 나 저거 넷플릭스 보고 가야 된다고. 방에 들어가, 먼저. 먼저 들어가. 나 저거 보고 갈게.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어. 다 되시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